안녕하세요. 오늘 도시군관리기획부터 나갈게요. 지난주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기획획과 도시군관리기획인데 기초서 보시면 18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거기 도시군관리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배우는 법률이 국계법이거든요. 국토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수입합니다. 계획파트가 있고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이용파트도 있죠.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계속 배우는데 일단 계획파트에서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국토를 대상으로 수입하는 계획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위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 이게 있죠. 광역도시계획. 이게 먼저 상위계획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위계획이 있습니다. 내려가면 광역도시계획보다 한 단계 아래 있는 계획이죠. 내려가면 도시군기본계획 있죠. 이렇게 해서 도시군기본계획 밑에 오늘 배울 내용의 계획이 나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도시군기본계획 밑에 있어요. 밑에 하위계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상하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까지 일단 써보고 전체를 정리를 먼저 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단 우리가 구속력이 있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 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 세 가지 계획들은 수립대상 지역이 여기예요. 국토. 여기서 말하는 국토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딱 나와야 돼요. 여섯 군데. 그래서 국토를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가 있고 자치도가 있고 시군입니다. 시군. 그래서 여섯 군데인데 열일당 국토로 부를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정리가 된 건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광역도시계에서 광역은 넓다. 넓다는 두 개 이상. 수립대상을 찾아보면. 그러면 여기다 두 개 이상을 붙여서 수립대상을 찾으시면 됩니다. 두 개 이상을. 그러면 두 개 이상을 이렇게 따로따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는 거예요. 둘 이상을 하나로. 생활권이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나 인천원시로 묶어요. 하나로. 묶어서 기능을 연계하는 거죠. 연계. 연계할 목적으로 뭔가를 여기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두 개 이상 하나로 묶이죠. 그럼 여기 묶는 대상은 특별시랑 광역시를 묶을 수도 있고 광역시하고 자치시를 묶을 수도 있고 자치시하고 자치도를 묶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자치도하고 시를 묶을 수도 있고 시하고 군을 묶을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묶은 지역을 이름을 붙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을 하나로 묶은 지역의 이름이 여기예요. 여기 나와야 돼요. 광역계획권이 됩니다. 광역계획권이 광역도시의 수립대상 지역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 단어를 자꾸 연결을 좀 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먼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광역계획권이 이게 광역도시의 수립대상 지역이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대상을 여기서 오른쪽에 써볼게요.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수입합니다. 맞아요. 광역계획권은 몇 개 이상을 묶은지요? 둘 이상을 하나로 묶은 지역이에요. 기능을 연계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지정권자. 이걸 과연 누가 지정하느냐. 행정촌 중에. 그걸 외워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지정할 수 있고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이 지정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국장이나 도지사가 둘 이상을 하나로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이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죠. 그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정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려가서 도시군기본계획 내려가시면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대상이 어디에 의하면 일단 가장 기본이 수립대상 지역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수립대상 지역은 둘 이상을 버리고 내려갈 때. 그러면 둘 이상 이거를 싹 지우고 내려가시면 되지. 내려가면 몇 군데 남아요? 여섯 군데 특별시. 따로 수립하는 거예요. 광역시, 그다음에 자치시, 자치도, 시군. 이게 되는 거예요. 수립대상. 관할교육은 네에다 수립하는 거지. 그럼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내에다 이렇게 수립하는 거고 광역시는 광역시 내에다 이렇게 수립하는 거예요. 자치시는 마찬가지, 자치시 내에. 자치도도 마찬가지, 시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립을 하는 거죠. 이게 수립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도 가장 기본이 뭐예요? 그러면 수립대상 지역부터 찾으셔야 돼. 지금 공부하실 때. 그럼 여기는 관할교육의 여섯 군데를 쭉 써야 되거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시군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지. 여섯 군데. 자, 그럼 수립대상이 달라지죠. 지금 대상적이 달라져요. 자, 그리고 성격이 어때요? 그러면 여기 장기발전방향만 제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성격은 동일해요.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이나. 그래서 장기자가 나오는 계획들은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고 행정정성 제기할 수 없다고 하시면 되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차이점은, 두 가지 계획의 차이점은 수립대상이 다릅니다. 라는 걸 자꾸 분별력을 갖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이 관리계획으로 구체화시키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지 말고 기본계획에서 수립대상지역이 여섯 군데였거든요. 여섯 군데 끌고 내려오시면 돼. 따로 하지 말고.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나 수립대상지역은 동일하다라는 결의가 나오죠. 그럼 여기도 이제 수립대상지역을 써보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자치도, 특별자치도죠. 그 다음에 시군이죠. 시군.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수립대상에 동일하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럼 차이가 뭐냐. 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여기는 구체화됐다라고 해서 개발정비보전. 이렇게 이 글자, 세 글자. 이 여섯 군데를 어느 직을 개발할지, 어느 직을 정비할지, 어느 직을 보존할지를 정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그만큼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행정정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공통점을 자꾸 뭔가 찾아서 용어를 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이 두 가지 계획이요. 한번 묶어볼까요, 이렇게? 묶어볼까요? 그럼 얘 묶는 이유는 수립대상이 동일하죠, 대상적이. 그래서 여섯 군데 동일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일하다는 걸 할 수 있죠, 이렇게. 동일하니까 이걸 합치자. 수입대상이 동일하니까 합치자라고 해서 여기 도시군기본계획, 이 단어. 도시군관리계획, 이것만 다르죠, 지금. 자,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지금. 자, 도시군, 도시군계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도시군계획이 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도시군계획. 그럼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에는 포함되면 안 되죠? 포함되면 안 돼요. 자, 두 가지만 들어가야 돼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로 구분한다, 두 가지. 다 용어정이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를 끌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지난주에 배운 이 두 가지는 구성력이 없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럼 용어를 어떻게 쓰냐면, 이건 계획이잖아, 다. 계획을 세우는 거지. 그 세우는 걸 뭐라고 배우냐면, 수립. 그렇지, 수립. 자,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는 한 단계 위에 있는 행정처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배워요.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립권자, 승인권자라고 배운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계로 넘어오면, 이 용어를 다른 용어로 써요. 구성력이 있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반. 용어가 바뀌어요. 자, 이 수립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수립이나 이반이나 똑같은데, 구성력이 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정확히 이반권자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행정처 중에 누가 이반하느냐. 자, 그럼 이반이라고 하는 걸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수립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구성력이 있는 관리계계에서는 이반이라는 용어를 쓰는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승인이라는 용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구성력이 없을 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쓰냐면 결정이라고 써. 결정. 승인 대신에. 여기는 이반권자, 결정권자로 쓰는 거예요. 용어로 쓰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리계로 넘어오면 이반. 그럼 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머릿속에 수립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안을 세우는 거니까. 그다음에 결정은 승인의 개념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이반을 누가 합니까. 행정처 중계. 이반권자가 누굽니까.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반한 내용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정처가 또 들어옵니다. 여기서.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의의를 한번 볼까요. 182페이지 보시면 도시군관리계의 의의라고 써 있고 지금 설명드린 게 나오니까. 자, 거기 기초서에 밑줄 좀 그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이란. 자, 여섯 군데 밑줄. 일단 수립대상 지역이 여섯 군데입니다. 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까지 밑줄. 자, 그러면서 이 여섯 군데가 도시군관리계 수입대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개발동그라미, 정비동그라미, 보전. 여기 써드린 거. 자, 이 여섯 군데를 개발하겠다. 어느 지역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겠다. 자,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자, 서울특별시 중에서 A란 지역은 개발할 겁니다. 이렇게 정하는 거야. B란 지역은 정비할 겁니다. C란 지역은 보존할 겁니다. 이렇게 정하는 거지. 그러면 개발목적으로 정한 요토지는 땅값이 오르겠죠. 보조목적으로 정한 지역은 땅값이 떨어지겠죠. 그렇지. 직접 우리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개발동비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이렇게 하고 끝내요. 뒤에 안 읽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시면 박스 안에. 자, 박스 안에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1, 2, 3, 4, 5, 6이라고 해서 여섯 개 있죠. 자, 이게 구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존도 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합니다.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합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 내용이 있다는 거죠.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입하는. 자, 여기 내용이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을 이렇게 시키면 돼요. 연결, 연결시켜서. 자, 이게 지금 도시금 관리기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결을 좀 시켜보면 쭉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지금 이 박스에 있는 거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죠? 어디부터? 여기예요.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말고 여기예요. 여기 무슨 개? 아, 관리기기예요. 광역도시에 관련 없어요.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도시금 기본에 관련 없습니다. 자, 무슨 계기예요? 도시금 관리기기라는 걸 항상 연결을 시키고 보시는데 지난주에 한 개 나오죠, 용어가. 1번에 가보실까요? 1번? 1번. 밑줄 좀 가볼까? 자꾸 친해져야 돼요, 우리가. 친해져야 됩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한 거, 용도지요.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다 자! 같이 다 자!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웰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토지를 쓰임별로 지정하는 지역이지. 용도라고 하는 건 쓰임이라고 했잖아요, 쓰임. 토지를 개발할지 보존할지 정하는 지역의 용도적입니다. 그 다음에 용도적을 지정하면 용도적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와준다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뭐 있어요. 용도지구가 있죠. 용도지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 두 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합니다. 무슨 계기로? 그래요. 도시인과 위로 이거 하는 거예요. 이반도 하고 결정. 결국은 이거 결정을 하게 되면 지정이 되는 거죠. 결정하게 되면. 연결되는 거죠. 이 단어가 다 붙어있어야 돼요. 이반 결정의 될 상. 그러니까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는 도시인과 위로 결정하게 되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가면 개발자한구역 개자에 동그라미. 앞자만 동그라미 주세요. 도시자연공원구역 도, 시가와 조정구역 시, 수산자원보호역 수. 그래서 계도시수라 그래. 그리고 그 옆에 6번을 갖다 붙여요. 6번에 있는 입주기제 최소구역. 그걸 수산자원보호구역 옆에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6번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러드린 얘네들 개발자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주기제 최소구역은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용도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5개를. 용도구역의 종류를 써는 거예요. 그런데 용도구역을 분리해서 써놨죠. 그 이유는 별거 없어요. 원래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원래 그 전에 개발자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4개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4년 전에 이거 만든 거예요. 하나 6번에 있는 거를. 만들면서 따로 6번에다 포함시킨 거지. 6번으로. 그러나 입주기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6번에 있는 내용도 뭐 중에 하나다. 용도구역이니까 용도구역에 포함시켜서 공부하면 돼요. 그럼 6번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용도구역은 4개예요? 5개예요? 5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앞자 따서 계도시수입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이름 자꾸 읽어요. 좀 이따 할 건데 이름부터 알아야 돼요. 먼저 개발자연구역이 있다. 용도구역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입주기제 최소구역이 있습니다. 얘네 합쳐서 계도시수입. 5개는 용도구역이다. 그러면 연결시켜야 되는데 얘네 5개는 뭘로 지정하죠? 도시공관리계로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공관리계로 결정하면 지정이 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내에다가 개발자연구역 그린벨트를 지정하려고 그래요. 그린벨트. 그럼 이게 개발자연구역이면 용도구역 중에 하나 맞죠? 용도구역 중에 하나잖아요. 개발자연구역. 그러면 뭘로 지정합니까? 이거 지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로 계획을 수입하고 결정하면 지정되는 거지. 입안하고 결정하면 지정된다. 결론은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이게 키워드예요.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면 확정되니까 그때 지정이 된다는 얘기죠. 만약 입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정을 안 해버리면 입안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안 해버리면 지정이 안 되잖아. 그래서 법은 항상 이 단어를 써요. 어떤 글자? 결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지정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놓으시고. 내려갑니다. 그럼 이거 계도시수입. 계속 읽으세요. 계도시수입. 이렇게 해서 입에 좀 붙어야 돼요. 1년 내내 위치입니다. 1년 내내. 그리고 계도시수입이 딱 붙으면 얘네가 용도구역이고. 그럼 이 5개 용도구역은 어떤 계획으로 지정합니까? 그러면 쭉 가서 얘네들 다 연결되는 게 여기잖아요.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해서 지정합니다. 라고 해서 나중에 법조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 5개는 전부 다. 전부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뒤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내려가 보실까요? 내려가시면 지난주에 한 용어가 조금씩 나오죠. 그렇죠? 기반인사를 했잖아. 지난주에. 대표로 도로 하나 있다. 도로 등이 있다. 이렇게 했지. 그러면 기반인사를 설치하고는 기반인사를. 도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을 하시면. 기반인사를 설치합니다. 그럼 도로 하나 설치한다. 설치, 정비, 계량한다. 아, 구체적이네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그럼 기반인사를 설치. 도로를 설치하겠다라고 할 때 함부로 설치 못하고 서울특별시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특별시 A구간부터 B구간까지 몇 차 정도를 설치하겠습니다. 라는 걸 미리 계획을 수입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저거예요. 도시군, 관리계. 그러면 종로구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부터 서초역까지 연결되는 8차 정도를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대요. 오늘 결정. 관리계로 결정했대요. 관리계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를 하나 더 연결시켜야 되는데 결정했대요.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비계량 마찬가지. 결정 들어가면 우리가 이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예를 들어 결정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이 도로의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이거 안 되시는 분은 자꾸 하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해. 시설. 일단 이름은 시설이라고 해. 일단 여기서 한 번 끊어야 돼요. 그럼 도시군 계획설로 바뀌었어. 그럼 도로 설치하기로 결정된 거 맞죠? 도로 설치하기로 결정 끝난 거예요. 그럼 이 도로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설치가 또 결정했으면 놀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가서 직접 이 결정된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업 이름이 뭐예요? 여기다 사업자만 딱 붙이면 되지. 쉽잖아 이게. 그래서 거기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써는 거지. 오른쪽에 써 있지 않나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일단 이 사업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써는 거예요. 제가.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려면 보세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려면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야 됩니까? 결정할 필요 없습니까? 결정한 다음에 사업 이루어지죠. 그 사업이 4번에 가면 두 개 더 있어요. 4번에만 가볼까요? 밑에 내려가 볼까요? 4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4번 가시면 무슨 사업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무슨 사업 있죠? 정비 사업. 그럼 이 두 가지 사업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을 하나 찾고 가는 게 좋은데 우리가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결정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몇 개 있어요? 3개. 그렇죠. 묶어볼까 한 번? 이렇게 묶어볼까? 3개를. 도시군 계획 설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3개. 그럼 얘네는 공통점이 있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를 합쳐서 하나의 사업으로 부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야 돼요.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 써볼게요. 한 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이거 중요하다고 별표한 거예요. 지난주에.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넓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지난주에 한 것도 다 복습이 되잖아요. 용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큰 툴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씩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리면서 별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좀 이해가 조금 되셔야 돼요. 얘네가 왜 그런지. 도시군 계획 설 사업을 하건 도시개발 사업을 하건 정비 사업을 하건 전부 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공통점이.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요. 도시군 계획 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공통점이 있으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로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합쳐서 부르자고 약속을 하는 거지. 법에서. 그래서 세 개를 합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하시면 돼요. 하나 더 하시면. 5번 가볼게요. 5번. 자 5번. 자 5번째 뭐냐면 지난주에 이거 용어적이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부역을 먼저 지정하고 부역. 자 그리고 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일종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수입하는 단계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여러분 이건 개념만 잡아요. 뒤에서 다시 해요. 자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나오거나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면 이거는 개발이에요. 개발 보존이에요. 자 이렇게 써놔요. 그럼 개발 이렇게 써놔요. 개발. 하겠다고 둘 다. 여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입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얘네 두 개는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개발과 관련되어 있어 개발. 개발.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개발할 지역을 서울특별시의 일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지난주에 용어적이 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공개 계획 수입 대상자 6군데를 대상으로 수입하는데 자 전부 나오면 무조건 엑사시라고 했지. 일부 나오면 된다고 했지. 그럼 서울특별시의 일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해주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계획의 이름이 무슨 계획이에요. 일단 이름만 좀 알고 계세요. 이름만. 뒤에서 구체적으로 합니다. 뭔지 얘네가. 그때 또 명확해집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지금 제목만 읽으셔야 돼. 자 얘네 두 개.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무슨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은 소속이 어디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하나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이 다섯 가지를 다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얘네들을 머릿속에 잡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내용들은 여섯 개를 다섯 개를 줄인 거지 지금. 입주기제 최소극을 여기에 포함시켰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움직이면 안 돼. 같이 다녀야 돼. 앞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시험장 가면 어떻게 나오냐. 본시험 가면 광역도시와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용도직을 광역도시로 지정한다. 라고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책 이상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하는데 얘네들 다섯 개를.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용도지역 용도지역에 대한 개념은 자꾸 하니까 정리가 되는데 얘네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지. 얘네는 하나예요. 앞으로. 자 어디에 속해. 소속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에 속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무슨 계획에. 도시군 관리계에 속해 있어야 된다. 그걸 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네가 관리계획으로 다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이 쭉 나오면 쭉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결제 다섯 가지 내용이 결정이 되면 A라는 직원 개발하겠다. B라는 직원 보존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니까 우리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지요. 땅값이 오르거나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린벨트로 묶어버리면 땅값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가시면 법적 성격이 정리가 되셔야 돼. 그럼 법적 성격은 구속력이 있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있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구속적 행정계획. 그거 다 체크. 나머지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죠. 일반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따라서 이 계획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일반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은 행정 쟁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맨 끝에 밑이 거야지. 행정 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심판 제기할 수도 있어. 합쳐서 행정 소송과 행정 심판을 행정 쟁송이라고 그래. 자, 쟁송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기할 수 있다 했던 거라니. 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다. 그 시험에 여섯 문제가 나온다. 관리 계획이. 이 계획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경을 엄청 써야 돼요. 올해 시험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거 비율은 똑같아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집에 가서 복습을 꼭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182페이지는 끝났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제목이 183페이지 가보세요. 기초서. 자, 가보시면 2번입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2반 동그라미. 결정 동그라미. 자, 드디어 나왔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떤 용어를 씁니까? 여기 동그라미 2반. 2반의 개념은 수립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결정은 승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성력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2반이라는 용어를 쓰고 결정이라는 용어를 쓰는구나. 그걸 지금 정리해 놓으세요. 여기서는 2반 결정이라는 용어 안 써요. 여기는 수립, 승인. 자, 관리계로 넘어오면 2반 결정. 바뀐다는 걸 기억을 좀 하신대요. 그래, 여기는 2반권자라는 용어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결정권자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내려가시면 1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2반이라고 써 있고 양가로 1번에 가면 4글자 밑줄 거여야지. 무슨 계획이 2반권자.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라고 불러요? 2반. 그럼 2반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2반권 행정청 중에. 결국 2반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수리권을 누가 갖고 있냐? 이런 얘기잖아요. 의미상.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자, 보세요. 여기 2반 대상 지역이 몇 군데인가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럼 몇 명? 6명 나와 있네. 밑줄 거여야지. 원칙. 막 외우지 말고. 6군데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죠? 정리가 되죠? 그럼 여기에 장 그러면 돼요. 여기에 장. 그럼 여기 장들이니까 특별시, 장. 광역시, 장. 자치, 자치시, 장. 자치, 자치, 도지사, 시, 장, 군, 수가 돼가요. 여기 장들이 되죠. 여기 있는 6명이 입안을 하는 게 맞아요. 자기 관할교육에 대해서 책임지고 입안을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 직원 지금. 자, 어느 직원 개발하고 어느 직원을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잘 보면 예외도 있어요. 밑에 내려가시면. 자, 바로 밑에 원칙 밑에 가면 예외. 자, 예외 밑줄. 자, 그럼 예외적으로 두 명에다 밑줄을 볼까요? 기역번의 국토교통부장관 밑줄. 니은번의 도지사의 밑줄.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자를 뭐라고 부를까 우리 한번. 자, 그럼 여러분 천천히 읽어봐요. 입안권자. 다시 뭐라고 읽어? 아, 입안권자는 원칙만 있는 게 아니라 이의도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보시면 잘 보세요. 자, 입안권자 볼게요. 입안권자. 자, 입안권자는 원칙이. 특별한 점. 우리가 이제 다른 얘기 안 나오면 몇 명이 입안해야 된다. 여섯 명이라고 할게 제가 지금. 여섯 명 그러면 여기는 관악의장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가서 줄여볼게요. 이거를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도 뭐 할 수 있어요? 입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국토교통부장관은 무조건 입안하는 게 아니라요. 세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입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럼 국토교통부장관 밑에 보면 A번, B번, 박스 안에 A, B, C번 있지 않나요 지금? 그 세 가지 일 때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도지사일 때도 도지사도 두 가지 사유. 밑에 들어가 보세요. 자, 도지사 밑에 간 박스 안에 두 개 있죠. 두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거야. 그 일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러면 그 국장이 입안할 수 있는 사유도 아니고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사유도 아니면 몇 명이 입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뜻이면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중에서 지금까지 지금 단계에서도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써볼게. 자,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국가계획을 지난주에 공부했죠.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국가계획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입하거나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국장이라고 써놨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이 국가계획이 나오면 일단 6명은 탈락이죠. 지자체장이니까. 도지사도 탈락입니다. 누굽니까? 국장이잖아요. A번에 나와. A번에. A번에가 밑줄 그런 얘기지. 자,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밑줄. 자, 이런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나와 앞으로 공법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국가계획할 때 공식을 만드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계획 나오면? 국가계획 나오면 누구? 국장. 성립이 되네, 지금 그게. 자, 하나가 더 있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개만 해드릴게. 자, B번 가시면. 자, 둘 이상의 시도에 미치고 있어요, 시도. 시도에 걸쳐 지연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경으로 결제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키워드는 시도입니다. 용도지역을 지금 입안한대요. 자, 그러면 결제가 될 사항이 포함됐으면 입안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서울특별시하고, 잘 보세요. 서울특별시하고. 자, 경기도에 걸쳐서 큰 산이 하나 있대. 음, 북한산처럼. 그럼 이 산들을 용도지역으로 지금 입안하는 거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그러면 지금 용도지역이 됐건 용도지구가 됐건 구역이 됐건 대상지역이 한 군데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걸쳐 있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한 단계 위에 있는 자를 찾아서 입안권자로 정리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행정조직도 봤지만 시, 도, 위에는 누가 있죠? 시, 도, 위에는 국장이 있어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자가 국장이니까 국장이 입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만 밑에 걸어 놔, 이 글자. 어디에 걸쳐 있다? 시도. 그게 용도지역이 되건 용도지구가 되건 용도구역이 되건 상관없어. 사업이 되건 뭐든 걸쳐 있는 대상의 시도라고 나오는 순간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입안권자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국장의 입안권자 맞습니다. 볼게요. 이건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에 걸친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밑에다 써볼게. 포천시 연천군에 걸칠 수도 있나 봅니다. 대상지역이. 경우에서나 더 있지. 그럼 이게 걸쳐 있으면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서 입안을 할 때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입안권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될까요? 밑에 있어요.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A번. 그럼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니은 번 내려가 보실까요? 니은 번 박스 밑에. 니은 번에 가면 도지사는 다음에 다 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시장원소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관계를 입안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사유면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는 사유인데 A번 한번 볼게요. B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둘 이상이 어디에 걸쳐 했대요? 밑으로 가야지. 시, 군. 시, 군에 걸쳐 지연되는 용도지역, 지구구역 그리고 둘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인관계로 결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죠. 자, 그럼 결국은 키워드가 뭔지를 보시면 돼요. 시, 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를 줄 수 있어. 본시장 가서. 그러면 원리가 한 단계 걸치는 대상에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입안권자가 되는 거지. 시도에 걸쳐 있으면 입안을 누구 하고? 국장. 시도위에는 국장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디에 걸쳐 있으면? 시, 군이면 누구? 도지사. 대전화 정리.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원칙까지를 전부 다 합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한 거. 천천히 갈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집에 가서 꼭 하세요. 입안권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장 기본, 가장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행정청을 배우는 거잖아, 지금. 행정청 중에 모든 게 행정청 중심이야, 공법은. 행정청이 누가 하느냐, 이걸 지금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행정청 입장에서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지를 배우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바꿔치기 위해서 낸다 말이야, 본시험이. 그럼 X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앞으로 많이 할 거고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입안권자 6명, 관행관장 6명, 그리고 국장, 도지사 합쳐요. 합쳐서 입안권자라고 합니다. 무슨 게 입안권자? 그렇지, 도시금관리 입안권자가 되는 거예요. 입안권자. 입안 굉장히 중요하지, 여러분들. 입안. 그다음에 내려가서 입안권자 한번 정리해 봤고요. 내려가서 입안 기준 가볼까요? 양 동그라미 1번에 가면 상위계획과의 관계. 자, 보세요.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한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도시금관리기관 맞죠? 그럼 여러분, 도시금관리기관 상위계획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그러면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이 있죠? 광역도시계획도 있고 도시금기본계획도 있습니다. 그럼 맞나 보세요, 맞나? 도시금관리기관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금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맞죠? 써있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하위계획은 무슨 계획에? 상위에 부합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도시군관리기관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돼야 한다고 끊어버려. 뒤에는 필요한 서류거든, 서류. 서류들은 나중에도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원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하시면 돼. 이걸 넓혀가는 것은 나중에 또 넓혀갈 테니까 지금 여기서 딱 끊어서 개념 잡고 넘어가시면 돼, 기초과정에서는. 여기는 기초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장. 2번에 갑니다. 2번에 가면 여러분들 도시금관리기의 차등위반. 차등위반의 밑줄. 차등위반도 간단히 개념은 잡으셔야 돼.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금관리기의 이반대 상징이 몇 군데죠? 6군데잖아. 자꾸 놓치면 안 되고 6군데 맞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거 설치한다고 한번 가볼까? 3번. 뭐 설치한다? 기반인 서류인 도로 설치한다. 그러면 이 6군데 지역도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관할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도 있고요.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이 있을 수도 있죠, 농촌. 산촌이 있을 수도 있어. 똑같은 관할교육인데. 여기다가 지금 입안권자가 입안을 하는 거야.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그럼 도로는 기반선이니까 무슨 계획으로? 도시금관리기로 입안 먼저 해야 되겠지. 맞죠? 그런데 예를 들면 도로를 설치하려고 입안을 해요. 계획을 수립해요. 그때 인구수가 도시역이 제일 많을까요, 여기서는? 농촌보다는 도시가 많겠지. 그럼 도로에 대한 수요가 많아, 저거. 많지. 그럼 여기서 10개 설치하겠다고 했어. 인구수에 맞게. 그럼 여기는 인구수가 반밖에 안 된대. 도시역에 반밖에 안 된대. 그럼 여기 똑같이 10개 설치하는 게 아니라 5개 설치하겠다. 산초는 거기에 또 반밖에 안 된대. 그래서 3개만 설치하겠다. 이렇게 입안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인구수 상관없이 똑같이 10개씩 설치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래. 그래, 차등적 입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입안해야 되는 거야, 의무야. 차등적 입안은 무슨 얘기인지 알면 되게 쉽게 정리가 됩니다.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한다면 동그라미를 치고 와야지. 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입안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시공관리기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공관리기획으로 결정하는 기반 세례 종류 등에 대해서 밑줄. 도시하고 농산, 어촌. 이 지역을 지금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예요. 키워드.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고 산촌이 있고 어촌이 있어. 여기에 인구 밀도가 동일해요, 달라요? 달라요? 그걸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한다에 밑줄은 되지. 그 두 가지만 딱 보면 되잖아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그럼 이해됐고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럼 넘어가면 됩니다. 이해됐고 정리되면 넘어가는 거야. 그게 기억이 나건 안다건 그 연습을 계속하셔야 되니까. 이걸 액사하면 큰일 나요. 차등적 입안은 맞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입안을 의미합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거 이해되시고. 자, 3번에 입안지안의 별표. 입안지안 3번. 자, 원래 공법은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주민. 자, 주인공이 행정청 맞죠? 우리가 딱 하는 국계법에서 한 번 딱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주민이. 우리 주민들은 보세요. 자, 우리가 입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럼 입안권자한테 찾아가서 여기 입안권자 누군지 다시 한번 볼까? 입안권자. 그러니까 입안권자는 원칙이 행정청 중에서 관외교장 몇 명? 여섯 명. 자, 그리고 국장이 있고 도지사가 있어요. 여기는 주민이 없죠? 당연히 우리는 입안 못하죠. 대신 우리 주민들은 여기는 입안권 갖고 있는 행정청한테 찾아가서 입안을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할 수는 있어. 그게 입안자인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럼 여기 주인공은 주민이 되는 겁니다. 주민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반짝반짝 해야지 주인공은 빛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나오는 게 주민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 이거. 여러분들 주민의 입안제는 올해 나온다고 보셔야 돼. 왜냐하면 29회 때 나왔고 30회 때 나왔고 작년에 한 번 안 나왔어. 그럼 100% 올해는 나온다고 보셔야지. 그래서 별표하시라는 얘기야. 이거는 매년 나오거나 한 번씩 가끔 안 나올 때가 있는데 제가 올 때는 올해 분명히 나와요. 그럼 주민의 역할을부터 잡으셔야 돼. 주민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는 없다. 맞습니까? 그러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것부터 잡아야지 개념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민의 동그라미 치셨죠.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 입안권자에게. 여기는 입안권자. 여기는 입안권자한테. 그런 뜻이에요. 도시군 관리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제한서에는 도시군 관리의 도서 밑줄. 도면이 있어야 돼. 도면. 문서 갖고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계획 설명서의 밑줄. 이 두 가지 서류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류를 갖고 들어가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단어는 도서하고 설명서는 자주 볼 겁니다. 앞으로도. 일단 체크만 좀 해놓으시면 돼. 그럼 이 문서 갖고 들어가서 주민이 여기 입안권자한테 입안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결론은. 대신에 주민이 입안제를 할 수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이게 더 중요해. 다시 말하면 밑에 간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보이시나요 지금? 몇 가지. 네 가지만 그러셔야 돼. 네 가지만. 그럼 여기 없는 박스 안에 없는 것들은 입안 제한 못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구별의 실익입니다. 먼저 기반인설 설치 준비 개량 밑줄. 기반인설 설치 준비 개량 도로 설치해 주세요. 라고 입안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니은 번도 밑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 달라고 할 수 있지. 그 지구 단위에 수입해서 개발 좀 시켜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디귿에 가면 개발진흥지구 중 밑줄.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리을 번 가면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정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지구 단위에 대체해달라고 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병에 관한 사항입니다. 몇 개죠? 네 개. 여기서는 외울 때 그냥 이런 것들은 암기 코드가 있으면 좀 편해. 그래서 이거를 리을 번의 용도지구 중 지구 단위가 대체해달라고 하기 위한 용도지구니까 용자였던 거라니. 자 디귿에 가면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에 산이 있어. 산의 동그라미. 이렇게. 자 기역번에 가면 기반진흥지구의 개량. 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기자에. 두 번째 니을 번에 지구 단위기 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기 수립이 있습니다. 지자에 동그라미. 자 암기 코드 하나 잡아드려야지. 자 읽어보세요. 용산기지로 외우. 어차피 이렇게 외우면 딱 나중에 풀려 이게. 아 하도 들으니까. 그래서 이 용이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재한을 지구 단위기 대체해달라고 하는 용도지구에 리을 번에 있는 거. 맞나요. 네. 일단 용산기지 외워놓고 풀어서 하나씩 찾아가심대.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사는.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자꾸 읽어야 돼 이거는. 근데 산업유통은 아직 안 배웠어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예요. 용도지구 들어가면서. 자 그 다음에 기반인설 설치비 개량. 도로 설치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시켜주세요. 라고 지구 단위기 교육지행을 해서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주민은 몇 가지만. 네 가지 말고 물어보면 이반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 박스에 있는 건 네 가지만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부터 그건 해놓으셔야 돼요. 어차피 1년 내내 할 거니까.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개. 그걸 용산기지로 외우는 거예요. 용산기지. 자 용산기지라고 하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민은 뭐 할 수 있다.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 용산기지가 떠오르면 주민의 이반전이 떠오르면 돼요. 이게 날아다니면 안 되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반 제한할 수 있고. 그럼 주민이 이반권자한테. 예를 들면 기반인설 설치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나 없나요. 이반 제한. 기반인설 설치 준비 개량에 대해서 이반 제한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반권자가 이반 제한 받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반영할지 안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결과 통보요. 밑에 내려가면. 뭐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못합니다. 또는 하겠습니다. 라는 걸 통보해 주라는 얘기예요. 결과를. 그게 45일입니다. 자 며칠. 45일. 자 여기 숫자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외울 거니까 일단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40일 이내. 자 이반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통보했던 거라면. 처리 결과 알려주라는 얘기지. 반영할지 안 할지의 여부를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자 계속 갈게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밑줄. 연장도 할 수 있어요. 1회 안에서 며칠. 30일 연장할 수 있다. 가능성 높은 숫자들이에요. 이런 것들. 일단 인사만 해놔 얘네들이랑. 그리고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몇 천분 들으면 외워집니다. 그럼 처리간의 며칠이고요. 자 40일 이내에 반영 여부 알려주는 거 맞죠. 요거 부족하면 연장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딱 한 번만. 며칠. 30일. 연장할 수 있다. 또 하나 마지막 마무리 할까요 우리. 자 주민이 이반을 제한해서 이반권자가 뭐라고 했어요. 이반하겠습니다라고 했어. 그럼 이반할 때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비용의 문제가 맨 마지막에 있는 3번이에요. 비용 부담이라고 써있잖아 제목이. 그럼 이반에 들어가는 비용.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분화의 일부를 누구에게. 제한자에게. 제한을 받아서 이반을 하는 거니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도시공관리계의 이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공관리계의 이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동그라인. 비용. 키워드. 다 밑줄 긋지 말고. 자 비용을. 비용의 전분화의 일부를 밑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밑줄 긋으세요. 자 여기서는 이게 이 글자를 많이 바꿔요 사실.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글자를 부담시킬 수 없다. 라고 바꾸거나 부담시켜야 한다 이렇게 바꿔.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게 머니 맞나 머니? 여러분 머니라고 하는 건 의무상이 될 수 없지. 왜냐하면 이 주민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법은 비용이 나오면 의무상이 나오면 틀려요. 주민이 돈이 다 있어야만 뭐 이반을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 나오면 여기 밑줄. 자 이 비용이란 단어는 안 바꾸니까 그 맨 끝에 있는 글자를 바꾸면 안 돼. 자 어떻게 끝나야 돼요?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끝나야 되고. 체크해 놓으시면 돼. 자 이건 재량이라는 얘기지 재량권. 부담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비용의 전문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4번 내려갑니다. 여기까지가 2반 제한한 거에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것 중에. 자 2반 절차 내려갈게요. 자 2반 절차에서 1번의 기초조사의 밑줄. 제목만 밑줄 보세요. 세부적인 내용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절차죠? 그럼 2반을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자 지난주에 우리가 광역도 시기를 공부할 때 여기는 수립 절차라고 배웠거든. 왜? 2반 대신에 어떤 용어 썼어요? 그때 현장에 나가서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여기 3개 다 있는 거야 다 기초조사는. 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보시라는 얘기지. 어떤 기름 상관없이 현장에 나가는 게 맞잖아요 사실. 기초조사는 다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부적으로 다른 점은 나중에 해도 되고 일단 기술을 다 집어넣어야 돼. 1단계로.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장에 나가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계획을 도시관리를 입안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인구경제사회문화를 조사하나 측정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기초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제목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는 논점이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는. 두 번째가 논점인데. 여기 보세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구성력이 있는 계획이에요 없는 계획이에요. 없는 계획은 이게 떠올라요. 공청회.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되면 공청회가 나와요. 여기는 무조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건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리기획은 여기는 재산권에 우리 일반인이 갖고 있는 재산권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 보고 얘기하면 단상 뒤집어진다니까. 그래서 여기선 이거나 하면 X야 무조건. 이게 등장했다. 그럼 무조건 X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185페이지 제목만 보세요. 주민 및 지방위원 청취에 밑줄 그세요. 여기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걸 나눠놨는데. 기억본의 밑줄. 주민의 의견 청취. 그 옆에다가 공청회 X라고 써놔. 공청회 X. 이거 쓰시라는 거예요. 공청회 X. 여기서 공청회에 나와면 무조건 X 하셔야 돼. 여기는 얼굴 보고 얘기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문서로만 의견을 들어야 돼. 문서로만. 그러면 의견을 듣습니다. 라는 걸 일간심문에 공고를 해. 공고. 알려. 일방민한테. 자 공고를 합니다. 그럼 일방민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의견 듣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겠지. 그러면 서류를 보여줘. 도시공관리기 안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듣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이걸 열람이라고 그래. 제목이 밑에 가면 A번에 뭐라고 써있는지 잘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공고 열람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절차예요. 그럼 이 열람 기간 내 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주민이 있으면 이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한대요. 문서로. 문서로 보여지고 문서로 우리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하지. 그래서 앞으로 공법에서는 공고의 공 열람의 람 합쳐서 공람이라고 그래. 공람. 그럼 앞으로 공람이 나오면 문서로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건 얼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뭘로 듣는 거예요. 문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서로 얘기하는 거. 얼굴 보고 얘기하면 동청회. 문서로 얘기하면 공람.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는 기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지. 의견도 있는 기간이 있어야지. 무한정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이냐면 14일 이상만 들으면 돼요. 의견을. 이게 주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야 앞으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고 열람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 보시면 공고 열람 제가 간단히 중요한 것만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국토위특보장관 시도의사 시장은 수는 도시융관리를 위반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도시융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는 주요 내용. 도시융관리기관의 주요 내용을 전국하고 관악의 여섯 군데의 지역을 주된 보건죄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의 공고. 일간신문과 인터넷 은폐를 통해서 공고합니다. 동그라미. 일간신문이 알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밑줄만 거요. 도시융관리계획안을 며칠 이상. 14일 이상의 일반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보여주면서 들으라는 얘기죠. 그럼 14일 이상이라는 이 기간은 누구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에요. 주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14일 이상이에요. 그것만 들으면 돼. 거기까지 하시고. 중요한 건 이 글자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공남이라고 해요. 그러면 도시융관리계획만큼은 공남을 거치지 뭘 거치지 않는다. 공천에 개최하지 않는다. 이게 키워드예요. 내려가서 니은 번은 제목만 밑줄. 지방의 의견 청취. 지방의의 의견 청취. 니은 번. 그럼 여기서 끝났어요. 차이가 큰 틀만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차이가 뭐예요? 나머지는 똑같아. 나머지는 똑같아. 1단계로 뭐 개최해야 되고? 다 하는 거예요. 세 개 다. 그리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방의 의견 청취도 다 들어가요. 세 개 다. 그러니까 그 밑줄만 그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지. 그러면 여기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수입할 때, 도시공기본계획 수입할 때, 도시공기본계획 수입할 때, 입안할 때 지방의 의견 청취도 똑같이 있어. 여기는 똑같은 것보다는 다른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른 게 가장 크게 보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공기본계획은 뭘 개최해야 되고? 공천에. 도시공기본계획을 넘어오면 공남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잡혔잖아요. 그때 공남이면 주민의 의견을 문서로 듣는 절차를 말하는데 그때 문서로 들어야 되는 기간이 며칠 이상? 14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입안 절차까지 말씀드렸고 여기까지가요. 이거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입안했잖아요. 그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우리가. 어떤 단계로? 그래서 밑에 내면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입안한 대응을 누가 결정하느냐? 이 부분은 잠깐 쉬가셨다가 다음 시간에 게재 위에서 말씀드릴게요. 잠깐 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게재 위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게재 위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 게재 위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 게재 위에서 만나요.